그러면 정말 뭔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7년이면 이제 37이니까 저도 좀 외로움을 싫어해서 저는 애를 넷! 하실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럼 그때 이제 쉬지 않나요? 계속하고 있겠죠. 였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로 왕성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너무나 하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되게끔 노력해야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던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고 있든 누가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든 꼭 다 같이 모여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 앉아야 되네. 그래 여기 앉아야지. 나 참 정말. 나만 보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나. 너 뭐 본 거야? 와 뭐야 뭐냐 이거? 여기지. 어디 가셨던 거야? 아 뭐야 이거? 나 뭐 본 거야? 거기 왜 가 있어? 아 잠깐만. 와 어떡하지? 은혁아 고맙다. 좋지? 좋지? 형아 오길 잘했잖아. 형아 오길 잘했잖아. 좋아 진짜 좋아. 어떻게. 아 어디면 못 들겠어. 하늘을. 우와 형. 형 형 형 형. 선글라스 끼고 봐봐. 네가 가져가 놓고 선글라스 끼라고 하면 어떡해. 형 대박이야 형. 형 진짜 선글라스 끼고 봐봐 여기. 와 달라 형 봐봐. 그치? 살짝 필터링 됐어 그치? 야 뭐 3D 환경 있냐 이거? 야 근데. 근데 선글라스 낄면 자연 deficiency 감탄성은 나아? 대박이야 대박 그 정도야? 끼는 정말 나아 너무 인위적이잖아 오오오오오y 야 근데 내가 그걸 웃길라 웃길라가 자가 내가 자연스러운거야 나는 예능을 많이 안하니까 이야 넌 끼기 전에 이해가 났으면 어떡해 아 뭐야 규제는 자연스럽게 은 sı剛에 que정도야? 아니 그정도야 그 정도야? 그 정도야? 빠졌다 오오 그 뭐야? 여기 해 없죠? 야 달라 달라 야 달라 야 정말 달라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선글라스 선글라스 하나봐요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그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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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멍청아 그걸 왜 해? 뭐가 안 돼? 손을 왜 때려 그걸? 누가 손을 때려? 내가 손 때려서 핸드폰 떨고라며 뭔 소리야? 말이 되게 말을 해야지 형 말을 좀 되게 얘기를 해봐 형 나 말 안하는데? 말 안했대 너 바보야? 형 바보야? 야 좀 질겨 너 좀 질려 이제 네 얼굴이 넌 좀 질겨 근육이 야 자연을 좀 받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형 눈을 못 뜨겠어요 형 어? 성으로 시키란 말이야 이야 야 그동안 나의 어떤 그동안 어떤 나의 행실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니까 어디를? 어? 되돌아 봐? 되돌아 봐 되돌아보라니까 눈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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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미쳐 미쳐 바이비 딴 딴 딴 딴 멍청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안녕히 계세요 여기 있어야 돼 한 며칠 있고 싶다 풍경 중에 최고인 것 같아 1등? 1등인 것 같아 순위 완전히 해야돼 하늘이 지금 최고의 선물 오 저거다 사랑할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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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와 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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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으로 안 들고 가 봐봐 봐봐 와 와 와 와 와 와 3, 2,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다. 나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감격스러워. 여기서 막 하이디 뛰어넘을 것 같아. 하이디가 헬라 하면서 뛰어넘을 것 같아. 어 구름이다. 그렇지 구름이야. 여기 구름 만지자. 아까 여기 검색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4개월 동안 유럽여행이 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아름다웠대.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야 눈은 아니야. 이제 눈이다 눈. 이제 눈이 보인다 눈. 나 지금 눈 보던 순간 막 소름 돋는 거 알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야 여기. 되게 존스러워. 눈물 날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야 저 소리 무슨 소리야? 호른 호른 호른. 호른? 어? 저거 가보자. 저거야 저거. 우와. 이거 불어봐요. 그럼 여기 살이 THEM. 오오오오오오오. 너무 신기하다. 브라보. 브라보. 와. 야 이거. 한번 부르면 안돼? 아,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스. 야, 야, 너무해. 너무해. 기다려 보자. 예스. 박수 나왔어. 야, 이거 음 조절을 어떻게 해야만 물어봐. 응. 음 조절. 몰라. 근데 이게 그 감이 있어. 감이 있어? 음이 바람이 좀 떨어지면 음이 떨어져, 힘이. 야,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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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예스, 예스. 어, 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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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음정을 내는 게 모르겠다. 바이바이. 땡큐. 땡큐. 야, 저기에 꼭대기야? 어. 나 저기 가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엔 나 여기 여자랑 오겠어. 다음엔 여자랑 오고. 난 여기 와서 사귈래. 아, 그것도 괜찮다. 야! 우와! 여기 날고 있는 거야? 야, 하늘이네, 하늘. 여기 날고 있는 거야? 해발 1,700m 보지. 나 아직 안 볼래. 우리 밑에 보고 가다가 저기 가서. 그럴까? 위에 보자. 타이타닉으로 가는 거야. 보죠, 아이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가 정상인 거지? 하이라이트. 여기 끝이야. 여기 끝이죠, 이거? 메인 이벤트. 쓰리, 투, 원, 투. 어어, 아이스. 우아. 우오. 야, 대박. 우아. 우와. 와. 너무 예뻐. 이야. 우와. 우와. 와. 야 진짜 그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이거 그림 보고 있는거죠 우리가. 이거 진짜에요? 진짜야 이거? 야 안 움직여 저 배 같은 것도. 야 야 봐봐 야 봐봐. 여긴 구름. 여긴 또 이런 이런. 사방의 그림이야 사방. 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야호가. 아니. 여기 오니까. 진짜 나 다 난거 같아. 그렇지 야 건강해지는 거 같아. 오 나 코 뚫렸어. 귀여워. 공기 너무 맑다. 야. 아니 말도 안 돼. 나 이거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이 카메라 렌즈. 담을 수가 없어. 안 담겨요 이건. 갓블레스 유다 갓블레스 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요? 야. 이거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담고 가죠 그냥 이거. 안 나와. 버릴게요 이거. 그래야 돼요 형. 재미로 하나. 아니 야 이게 실제로 실제로 펼쳐진 광경인 거야 이런 게 다? 이거 모르겠어 이거 세트 같아 세트. 세트도 이렇게 못 해. 아 너무 좋아. 안 되겠어. 야 내려와. 내려와. 아 너무 좋아. 대박 대박. 아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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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a. 잠깐만. ksen. 형? 형. 정아. 드디어 셀카고. 셀카고. 형 이거 죽었다. 셀카고 죽었다. 안 돼! 대박 이거 어떡해! 야 너무 깊어! 아 추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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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여기는 그냥 최고다 나 집에 가기 싫어 인생을 뭐 내가 오래 산 건 아닌데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잖아 이런 말이 진짜 나쁜 말이긴 하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 난 그건 아니야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 당연히 죽으면 안 되지 아 나 어떻게 다리 막 풀려 다리 풀려 가족이랑 같이 왔었으면 좋겠다 아 가족이랑 같이 왔었으면 되게 좋겠다 아 가족이 같이 온다면 되게 좋겠다 아이 생선해완 Vic